안녕하세요 뮤지입니다 오늘은 나만의 PC방이나 영화관을 만들 수 있는 RGB LED 붙이는 조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업실이 있는데 이 방에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게임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게임을 할 때는 불을 켜놓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좀 덜 살긴 하더라고요 PC방에서는 좀 더 게임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왜 그런 기분이 안 드는 건지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조명 영향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조명을 다 끄고 게임을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시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돼서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보조 조명이 필요한데 별도의 전등을 설치하는 건 좋긴 한데 공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LED 붙이는 조명은 아주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고요 쉽게 분위기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정식 이름은 RGB LED 라이팅이고요 전격 전압은 DC 5V의 2A입니다 길이는 0.5m부터 1m, 2m, 3m, 4m, 5m까지 있습니다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치할 곳의 사이즈를 대략 정한 후에 먼지와 물기 없이 깨끗하게 닦아주고요 LED 바에 양면 테이프 스티커를 조금씩 떼면서 LED 바를 붙여주면 됩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이유 아시죠? 그리고 먼지랑 물기 없이 닦아야 되는 이유도 아실 거예요 그래야 테이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착을 다 끝낸 다음에는 USB 케이블을 USB-A 단자에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 후에 리모컨의 필름을 제거하고 사용하면 되죠 참고로 USB로 사용하면 되니까 USB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PC 본체에 연결해도 되고요 TV 뒤에 있는 USB 포트에 연결해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나 스마트폰 충전 어댑터에 연결해도 사용이 되죠 제 방의 경우에는 USB 멀티 포트가 있어서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은 전원을 켜고 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색상 변경, 조명 모드 변경도 가능합니다 조명 모드는 총 4가지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정말 색다른 분위기를 바로바로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에 따라서 게임에 따라서 영화 장르에 따라서 조명을 변경하면 훨씬 더 분위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품은 삼원색이 서로 조합해서 색상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벽에 비춰보면 원하는 컬러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색상이 제대로 변경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정품 SMD 2385 칩을 사용해서 고품질 고유도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적다고 합니다 실제 설치 전후의 분위기를 보면 완전히 다르죠 물론 촬영을 위해서 모니터를 데스크 중앙으로 옮겼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더 다르게 느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조명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영화를 볼 때도 분위기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정리합니다 쉽고 빠르게 부착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위기 있는 나만의 PC방이나 극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력 소모도 상당히 적다고 하죠 이제 게임할 때도 굳이 형광등을 다 켜놓을 필요 없이 그렇다고 불 다 끄고 시력에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게임을 할 필요 없이 나만의 PC방 분위기를 만들고 이 분위기 속에서 보다 재미있게 게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